알래스카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광활한 대지만큼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. 대표적 동물은 무스라고도 불리는 말코 손바닥 사슴. 몸에 가시가 위협적인 산 미치광이.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끝나는 술록도 유명하다. 이곳에서 단연히 인기 있는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? 바로 갈색곰이다. 털이 덥수룩하고 갈색이나 담왕색을 띈다. 북미에서는 그리즐리 또는 큰곰이라고 부르는데 행동이 상당히 민첩하다. 이 동물은 무스라고 부르다. 이 동물은 무스라고 부르다. 이 동물은 무스라고 부르다. 동물은 무스라고 부르다.